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관심이 쏠려 있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카드론 금리마저 올라가면서 저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카드사 7개사가 내준 장기 카드대출, 즉 카드론 평균금리는 13.22%. 한 달 만에 0.35%포인트나 올랐는데 월간 카드론 평균금리가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카드사는 한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올라 평균 14.7%를 기록했는데 회사 측은 그동안 진행하던 금리 할인 프로모션이 종료되면서 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시장금리가 꾸준히 올랐지만 카드업계는 대출 고객을 모으기 위해 우대금리 정책을 통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1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출 영업 출혈 경쟁이 사그라든 겁니다. 카드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카드론 운영 자금 등을 조달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채 3연물 금리는 9월 말 기준 5.5%를 넘었습니다. 2.4%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올해 초에 비해 금리가 3%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카드론 이용자의 평균 18.6%가 가장 높은 구간에 금리를 내고 있는 상황. 금리가 오를수록 금융 취약계층은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날 공산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 1.2%나